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경비를 높여야 되겠죠. 필요경비의 가장 핵심은 취득가액이잖아요. 그 취득가액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높여야 될까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아주 오래전에 취득한 재산이에요. 진짜 몇십년 전에 취득한 재산인데 그 환산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이 1억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지금 양도가액은 20억이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만 해도 19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은 뭘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어제 이렇게 했던 중요색 직계존비속관의 우회양도 그 부분하고 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틀린 부분입니다. 이게 구글 AI도 이거를 동일한 걸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틀린데도. 그러니까 그만큼 구글로 AI도 헷갈릴 정도로 우리나라 세법 증여가 증여세법이 이게 촘촘하게 그물로 짜여져 있다. 이겁니다. 구글이 그걸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부가 있어요.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자가 있잖아요. 이게 존끼존비속이에요. 이쪽으로 가는 형이라든지 제 이런 사람들은 반계니까 직계존비속이 아니에요. 그냥 특수관계인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뭐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매수인이 있어요. 매수인이 이제 돈을 산다고 그래요. 부동산을.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득가액이 1억밖에 안 나오니까 고민하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당신한테 증여할 테니까 이 증여가액이 뭐 10억이면 10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면 5억이면 6억이면 6억 될 수도 있고 6억이면 뭐 비과세니까 증여세 안 내니까 이거는 이제 사업 부분은 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쿡션을 쳐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죠. 오늘은 이거를 양도소득세예요. 이게 양도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됩니까 절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원쿡션을 쳐가지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 수도 있고 이렇게 배우자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팔 수도 있고 이게 직계 좀비 속에 증여해놓고 그 증여 수중자가 이렇게 판다 이거예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높인다. 이 부분인데 어제 우리가 했던 부분은 직계 좀비 속 간의 우회 양도는 증여로 추정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줘가지고 다시 이렇게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버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양도 이런 식으로 직접 양도 이렇게 직접 양도한 거는 그냥 증여 추정으로 보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우회 양도는 우회 양도는 이것도 증여 추정으로 보겠다. 이거를 말을 한 거고 그러니까 증여로 우회로 이렇게 원쿡션을 쳐가지고 오는 거는 증여로 보는 예를 말씀드린 거고 오늘은 내부 이렇게 특수 직계 좀비 속을 통해가지고 원쿡션 쳐가지고 증여를 쳐가지고 양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제3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어제 했던 거는 증여로 추정한 거는 어디 어떤 쿡션을 치고 들어오더라도 결국은 직계 좀비 속으로 다시 들어온다 이거예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은 자 증여 추정을 우회 양도는 증여 추정을 하는데 이게 직계 좀비 속이에요. 직계 좀비 속이면 뭐 부 뭐 이렇게 자가 있다 이거죠. 이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누구 이렇게 토스를 쳐가지고 제3자를 통하던 특수 관계인 여기서 이제 제3자는 아니고 특수 관계인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 이 경우는 다시 직계 비속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온다 이거예요. 이 경우는 증여 추정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증여 추정으로 하겠다. 증여 추정으로. 그런데 오늘은 그러니까 구글 AI도 내 말을 이걸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구글 AI가 이걸 인식을 못 한다니까요. 동일한 영상이래요. 동일한 영상이라서 업로드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저께하고 틀려요. 이렇게 원쿡션을 치든지 이렇게 원쿡션을 쳐가지고 이게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이쪽으로 나가는 거다 이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에 A가 목적지다 이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A가 목적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양도. 양도를 가는데 꼭 증여를 한번 거쳐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틀린 겁니다. 이거는 소득세법이 규율하고 있는 거고 어제는 증여세법이 상증세법이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상증세법에 직계 준비 속간 그 직접이라든지 우회 양도는 증여 추정을 하겠다라는 거를 말한 거고 오늘은 이렇게 증여를 통해가지고 취득가액을 높여가지고 양도세를 줄이는 그거를 소득세법이 그걸 내가 용납을 못 하겠다라는 게 그 취득가액 이 취득가액을 증여로 해가지고 증여받으면 수중 증여받은 자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돼요. 소득세법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못 해주겠다라는 게 이월가세다 이거예요. 이월가세. 이월가세고. 그리고 이월가세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월가세로 취득가액을 아예 부인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보다도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 그냥 이쪽에서 증여받고 양도세 받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월가세 안 하고 이렇게 해보는 것이 더 이익이 될 때는 그러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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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월가세 적용 안 할게 그냥 이렇게 해줄게 원래 하던 대로 내가 인정해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되는 걸로 내가 적용할 거야 그냥. 이월가세를 100%는 내가 무조건 한다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2017년 7월 1일부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 난 내 위리한 대로 나 적용할래. 라고 해서 이게 하는 것이 이제 비교가세다 이거예요. 비교가세라는 건 한마디만 말해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양도세가 더 들어오는 방향대로 내가 선택할 거야. 양도세가 내가 취득가액 증여세 취득가액을 인정을 안 하는 이월가세를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양도세 계산하는 것이 더 위리하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고 이월가세를 적용할 거고 그냥 너가 원래 증여서 신고하고 양도세 신고한 대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월가세 적용한 것보다 나한테 돈이 더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그거대로 인정을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리한 대로 적용할란다. 그 2017년 7월 1일 양도범을 때 내가 그렇게 할란다. 이게 이제 이월가세하고 비교가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법 101조 2항에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이렇게 있고 자가 있잖아요. 이게 직계존비속이잖아요. 직계존비속인데 이게 특수관계인을 이쪽에다가 증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쪽이 이제 매수인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걸 증여를 해요. 특수관계형 이제 뭐 이렇게 한다면은 특수관계인한테 증여해가지고 이쪽에서 양도하게끔 한다 이거예요. 증여하고 양도하게끔 한다. 이거 취득가액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취득가액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당 이거는 이제 2월 가세라고 표현을 안 하죠. 97조 2네요. 97조 2인데 이제 직계존비속관의 그런 거는 97조의 소득세법 97조의 2항으로 이제 규율을 해버리고 취득가액을 인정을,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을 인정을 안 해버리는 식으로 하고 지금 이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가만히 계산해 보는 거에요. 이걸 비교가세라고 하는 거예요. 부당행위, 부당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당행위라는 거는 양도소득세가 나한테 덜 들어오느냐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양도소득세가 덜 들어왔다. 특수관계인을 통해가지고 해서 나한테 덜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는 부당행위다 이거에요. 그냥 부당, 부당행위다 이거에요. 부당행위니까 부당행위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했냐. 이게 증여세 내고 양도세 냈는데 내가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직계존비석에 이렇게 직접 양도했을 때 직접 양도했을 때 양도세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증여세 낸 거 양도세 낸 거 내가 받은 거하고 비교를 해보겠다. 비교를 해봐가지고 이게 더 적다 하면 나는 직접 양도한 걸로 해야죠. 양도세를 매기겠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왜 당신 마음대로 국가 마음대로 하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러니까 국가 마음대로 한다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 내가 소득세포 101조 2항에다 집어넣어버렸어. 그냥 규정에다 넣었으니까 조세법률주의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해버린 거에요. 그래서 내가 비교가세하고 부당행위 아니라고 그러면 말을 해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한마디로 말해서 나 이런 꼴 못 보겠다 이거에요. 이런 꼴. 특수관계인 직계존비석 이런 사람을 통해가지고 뭐를 원쿵션 쳐가지고 양도하는 건 나 그런 꼴 못 보겠다. 결국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거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는 거 아니다. 다른 게 그런 시각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은 직계존비석 특수관계인 이런 사람을 참 싫어라 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토스하고 원쿵션 쳐보고 투쿵션을 쳐보려고 하는데 그게 참 힘들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월과세나 부당행위 계산부이나 다 양도를 5년 이내에 한 경우를 말을 해요. 5년 이내. 5년이 지나가지고 하는 경우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5년도 3년에서 또 5년으로 늘려요. 그러면 또 나중에 이제 또 생각해 보면 또 국가가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면 7년으로도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국가 마음이에요. 법원에 가도 입법정책이 문제니까 그 건드리는 거 좀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직접 양도한 걸 보면 내가 증했어 이거는 내가 내줄게 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려줄게. 그리고 그런데 이게 너희들이 실제로 양도 수익을 실제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이거 직접 양도한 걸로 안 볼게. 너희들이 진짜 양도한 걸로 볼게.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제 애외 규정들을 또 놔뒀죠. 그리고 또 이 위헌이 될까 봐 이제 조심하여 가지고 이게 그러면 수용으로 수용으로 넘어간 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아가지고 수용으로 넘어간 거는 그러면 내가 그거는 그냥 양도로 봐줄게. 부당행위 아니라고 봐줄게. 어쩔 수 없이 넘어갔잖아. 그리고 또 이제 배우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양도를 했는데 증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배우자 관계가 사실상 이혼. 이혼한 상태에서는 배우자 이월과세 그 부분을 적용을 안 할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혼을 한 경우는 안 되고 사망을 해야 돼. 사망 배우자 관계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양도한 걸로 내가 봐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월과세도 애외를 두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이 비교 부당행위에서 비교과세는 2010년부터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2월과세에서 직계존비속 2월과세 그 부분은 이제 2017년 1월 1일부터 이제 들어와 가지고 비교과세 하는 걸로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는 직계존비속하고 특수관계를 통해 가지고 뭐를 양도하려고 양도서 절세하려고 하는 방법은 이제 안 통한다. 다른 식의 이제 그런 식으로 세법을 정비를 했다 이겁니다. 그거는 소독세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시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사무실로 상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